난 모르겠어 하면 일이 돌아가 버립니다. 지금 힘들어 죽겠어. 그래 난 모르겠어. 그럼 주인공으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. 이게 맡겨진 거예요. 주인공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맡기지 이게 아니라 에고가 모르겠어 하면 그건 자동으로 주인공한테 돌아가게 돼있어요. 내가 힘 빼버렸죠. 그건 돌아가게 돼있어요. 모르겠어 하면 평온이 옵니다. 왜? 맡겼기 때문에 평온이 옵니다. 똑같아요 기독교도. 아버지 어디 계신지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제 수고로 온 짐을 좀 맡아주세요.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모르시겠죠. 처음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. 그런데 모릅니다. 이 짐 내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 내면의 중심에 맡겨집니다. 그래서 평온이 와요. 맡겼다면 반드시 평온이 와야 돼요. 그 평온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라는 거예요. 항상. 다 맡기고 가라 이거는요. 맡기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맡겼을 때 오는 그 평온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근원입니다.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 수가 없다. 우리가.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. 맡기셔야 돼요. 지금도 온갖 또 생각 지금 일요일날 또 쉬시는 중에 별 생각 다 드실 거고 또 오셔서 공부하다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인생사 때문에 지금 걱정도 많으실 텐데 또 나라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다 맡기시고 맡기고 우리가 모른다 하고 버티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일단 맡기는 마음이 기본입니다. 맡겨야 풀 수 있어요. 통 밖에 나가야 통을 굴린다.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. 맡기지 못하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. 맡기지 못하면요. 여러분은 이미 욕심의 법칙을 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. 이미 따르고 있어요. 이미 여러분의 편견, 아집, 그런 분노 속에서 문제를 풀고 계시던 거예요. 안 맡기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. 지금 무조건 모른다 하시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어떤 거든 좋으니까 모른다 하시고 좀 평온을 일단 찾으세요. 그 문제 어디 안 가니까 평온을 찾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. 좀 더 정신적 여유를 찾고 문제를 둘이 아닌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랑 이거를 지금 이걸 관념으로만 그렇게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맡겼으면 편해야 돼요. 저는 항상 그걸로 체크합니다. 진짜 편해졌나. 안 편해졌으면 아닌 거예요. 말로만 맡겼지 안 맡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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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